막힌 것을 뚫어버리라, 막힌 것을 뚫어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말씀을 하실 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야기를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 증거하는 전통은 구약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이야기토로 다 접근을 합니다 왜? 그래서 질문은 있고 대답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 속에서 스스로 대답을 찾으라고 그런데 헬라의 영향을 받았던 바울 서신 이후에 보면 질문과 대답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의 접근들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렇게 상상력이 뛰어나고 누구나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이야기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많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뿌리는 비유, 굉장히 기초적인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공간보금, 공간이라는 것은 같은 시각에서 봤다는 거죠 신이라는 게 같다는 뜻 아닙니까? 신, 옵틱, 시각이 똑같다 신, 옵틱, 가스펠, 공간보금, 같은 시각에서 바라온 보금서, 마테마가 누가 보금입니다 공간보금 말고 또 뭐가 있죠? 요한보금 요한보금은 독특한 시각으로 바라봤다 그런데 공간보금에 다 나와 있는 비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뿌리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된 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생략하고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반복을 합니까? 중요하니까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반복하는 것은 우리도 반복해서 읽어야 되고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이해할 때 핵심은 뭐냐 하면 초점이 중요한데 이 내용을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다 얻으려고 하면 안 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땐 원칙적으로는 원포인트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에 초점을 둔 건 아닙니다 시 뿌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초점을 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밭이에요 밭 네 가지 밭이 있다는 거예요 밭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마음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다 동일한 분이 동일한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의 운명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 되자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듣는 청자들 청중에게 주시는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잘해야 되겠죠 또 여권도 좋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듣는 자의 입장에서 듣는 자의 마음밭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시 뿌리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금주관은 지금 기초적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새 출발하기 위해서 내 마음밭을 한번 재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네 가지죠 첫째는 길가인데 19절 보십시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악한 자 또는 다른 성경 마태복음 보니까 새가 와서 쪼았다 마귀죠 말씀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뿌려졌는데 말씀을 빼앗긴다는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지 않은 게 밭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밟아가지고 단단해진 땅이죠 밟혀서 단단한 땅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단단한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씨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다져진 땅 탄탄하게 굳어진 땅 제가 지난주에도 등산을 한번 갔습니다 제가 갔던 산이 많이 등산하는 산이 아니거든요 우리 형제 네 명이서 같이 갔는데 갑자기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하면 길은 많이 밟지 않으니까 길은 보이거든요 이렇게 밟힌 자국이 있잖아요 사람 발자국 때문에 꽉 눌려가지고 단단해진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하도 안 다니니까 또 비가 오고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어디가 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보면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길가가 이런 거구나 길가는 여러 사람이 밟아가지고 단단해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단단하니까 심겨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땅이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기경이에요 뒤집는 거 이게 뒤집어버리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마음을 뒤집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 마음을 뒤집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고난과 상처, 아픔 이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뒤집히죠 그래서 제가 보다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고집 센 사람들 보면 고난이 많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 뭐냐 하면 그 사람에게 주기 위한 유익으로서의 고난인데 마음밭을 뒤집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가래질이에요 왜?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죠 이상해 나는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언제 들어옵니까? 고난당하면 들어와요 깨지면 들어와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죠 특별히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고집이 센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한 번 이상 들은 사람 대개 길가 같은 마음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선입경이 강한 사람이 있죠 말씀을 들어도 자기 기준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 때마다 이런 거 있죠 저거는 맞는 말이야, 저거는 틀린 말이야 말씀보다 자기가 위에 올라가서 심판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길가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이 너무 강합니다 애고가 너무 강합니다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기경해서 언제나 눈물로 닿을 것 같이 소프트죠 소프트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세상에 부드러운 마음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너무 그렇게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마음 많이 갔는데 자기 기준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고집 내려놓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 고집이라는 것이 아니라 선입견이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일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이길 바랍니다 조그만 씨앗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단단한 마음밭도 뒤집힙니다 말씀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 같은 마음이 좋은 마음밭으로 변화받는 우리 믿음의 종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돌밭인데 20절 21절 보십시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여 이 사람은 초반이 좋다는 거예요 초반에는 싹이 날 정도로 기쁨으로 받는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할 때 보면 눈물과 감격과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여기서 다 속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어떤 거냐면 돌 위에 돌 돌 위에 먼지 같은 것들이 작은 흙들이 날라와서 살짝 덮여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위는 옥토죠 그런데 그 밑에는 딱딱한 돌이 있다는 거예요 돌 위에 흙이 쌓여 있는 모습 그러면 이해가 되시겠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에 열심히 합니다 뜨겁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환란이나 박해가 오면 그냥 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제일 비슷한 게 뭐냐면 감정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 감정의 롤러코스트를 타는 사람이 있죠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고 특별히 이건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이런 분들이 많으면 남자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런데 하여튼 감정의 기복을 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되게 성실합니다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놀라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되게 믿음 좋아 보이거든요 거기에 걸빛하면 눈물 흘리고 예배 들 때 혼자만 손 들고 뭐 이래요 기도할 때 끝까지 서서 기도하고 되게 뜨거워 보입니다 그런데 별것도 아닌 일에 넘어져서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전화 한 통화에 충격받고 아니면 사건 하나에 힘들어하고 말 한마디에 누가 자기에게 수근수근대는 말 한마디에 그냥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하면서 태클 거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죠 마귀가 우리 맨날 태클 거잖아요 그런데 그 태클 거는 거 하나에 신앙 전체를 다 팔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돌밭이에요 돌밭 걸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정은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감정적인 신앙은 욕이에요 욕 감정적인 신앙이 무슨 얘기입니까? 한방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한방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뿌리로 둘 줄 아는 감정과 말씀이 충돌할 때 내 감정은 틀린 거야 말씀이 옳은 거야 그래서 이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 믿음의 종대기를 바랍니다 이건 어떻게 버려야죠? 깨버려야 돼요 감정이라는 그 단단한 돌을 깨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항상 작은 거 하나에 걸려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인데 가시떨기는 경쟁이겠죠 22절 가시떨기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유 이 가시떨기 같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욕심이 많습니다 신앙 생활도 잘했으면 좋겠고 세상적으로도 잘 됐으면 좋겠고 두 마리 토끼 잡는 거죠 세상에서도 성공, 신앙적으로 성공 이런 걸 되게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이에요 말씀도 잘하고 가시떨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 많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모두 다 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의 특징은 뭐예요? 좌절과 낙심이 옵니다 왜? 내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깰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은 욕심 버리라고 했더니 의욕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 버려 그러면 다 버려버렸대요 사명도 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어리석은 거죠 이게 되게 가시떨기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이 있어요 야망이 있어요 이니셔티브를 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염려, 유혹 이런 게 오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어성도는 참 재미있는데 이게 헬라하고도 어버니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막혀라는 단어가 있죠 막혀 NIV나 이런 거 성경 보셨습니까? NLT나 이런 거 보면 초크라는 단어를 써요 초크 초크라는 게 뭐예요? 목을 조르다예요 목을 조르다 꽉 조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염려 때문에 목을 조르는 거예요 목을 꽉 조르고 어떤 욕심 때문에 목을 꽉 조르고 목 조르고 난 다음에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 조르는 걸 뚫어버린다는 거예요 뚫어버린다 그래서 이 염려도 버리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재물에 대한 그런 욕심도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목을 조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분 한 번 그런 거 있어요 사람이 얼굴이 하얘지고 그래요 왜 그랬더니 너무 넥타이를 쫄라매가지고 넥타이를 빡 매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은 넥타이 푸르니까 병 다 났어요 또 어떤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뭔가 했더니 벨트를 하도 쫄라매가지고 벨트를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야 배가 안 나온다 배가 안 나온다 벨트가 이렇게 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벨트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게 문제가 있죠 요즘에 젊은이들 스키니즌을 좋아하잖아요 스키니즌들 요즘 날씬한 사람이 입어야지 살이 있으면서 살을 빼면서 입어야 되는데 스키니즌을 너무 입어가지고 병원 갔다 왔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바지를 벗었더니 혈관이 막 튀어나오는 거 있죠 난 뭘 해야지 왜 그러는지 나이 든 사람이 하지정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날씬해 보이는데 옷을 벗으면 이렇게 막 혈관이 튀어나온대요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크예요 초크 숨을 조르다 우리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 전국민의 잠옷이 있지 않습니까 추린이 입듯이 그냥 인생 그렇게 살라고요 널널하게 잠깐 조르지 말고 욕심 이거 내려놓고요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 내려놓고 내 욕심이 아니라 사명 붙들고 나아간다 그러면 이거 힘들지 않은 인생 산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의욕이죠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막 염려하고 그러는 사람 봤어요? 없죠 하나님이 사명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고 사명 붙들은 사람은 항상 여유가 있어요 주신 것도 여우하시고 거둬도 여우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맨날 이루어서 산다고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초조한 이유가 뭐예요? 내 뜻대로 살다 보면 자기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억지 부리고 잠 못 이루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욕심 많은 사람들을 보면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욕심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염려하는 거거든요 자기 힘으로 풀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십시오 다 쏟아보면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면 그 다음부터 욕심이 사라지고 주의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상해요 그때부터 풀려요 모든 게 다 정상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추억 목을 조르는 거 이게 막혀요 막혀 주님께 다 염려와 우리의 모든 욕심을 다 맡김으로 말미암아 막혀있는 신앙에서 뻥 뚫리는 신앙으로 변화받는 우리 믿음의 종대길 바랍니다 네 번째 좋은 밭인데 좋은 밭 여러분들 주식 투자 같은 거 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주식 투자 은행 은행 요즘에 이자도 얼마 안 되죠? 100배 준다 그러면 100배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만 원 맡기면 100만 원 준다는 거 아니에요 감이 안 오죠? 100만 원 맡기면 얼마죠? 1억을 준다는 거예요 1억 100만 원 했는데 1억이 됐다고 엄청나요 1억을 주면 100억이 되고 감이 잘 안 오시는가 보네 이 100배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좋은 땅은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100배에요 100배 100배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땅 되는 걸 너무너무 소망합니다 왜냐? 우리 성도 하나가 가지고 100배씩 남긴다고 하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오겠어요 이건 부흥이 아니라 폭발이죠 원래 성도도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100배 60배 못해도 30배 30배구나 부끄러워 이래야 돼요 30배밖에 안 된대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100배 60배 30배 23절 보십시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 이라 좋은 땅의 핵심은 뭐죠?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사이클입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고 그다음에 가꾸고 물 주고 거름 주고 거둘 때까지가 열매잖아요 열매 결실한다 열매의 초점은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저는 처음 사업을 시작한다 그럴 때 이런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벌리지 말고 한 번 사이클을 빨리빨리 돌리라고 돌려가지고 한 번에도 이익이 남는 걸 보라고 한 번 이익이 남는 거 이익 한 번 남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 딴소리 하지 말고 빨리 사이클 한 번 돌려가지고 한 번 그냥 쉽게 돈 좀 한 번 벌어봐라 안 해본 사람들은 돈 버는 게 되게 쉬운 줄 알아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해서 돈 이 수익이 날 때까지 한 바퀴 도는데 종합적인 거거든요 모든 문제가 다 생긴다고요 그거를 다 극복해야 하여튼 조금이라도 이익이 남는 거예요 그걸 한 번 해놓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사이클이 쉬워요 거기다가 여기서 약점은 좀 보완하고 장점만 붙들면 더 되겠구나 그래서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사업가가 그런데 바보들은 그냥 맨날 학교에만 처박혀 있어가지고 사이클이 뭔지를 몰라요 열매 거두는 법이 뭔지를 몰라요 맨날 씨만 잔뜩 가지고 있고 무슨 종자 업자예요 맨날 걸음만 갖고 냄새만 나요 다 활용해가지고 한 번 사이클을 도는 법을 알아야 된다고 이건 이제 목회 얘기를 한 번 해볼까요 큰 교회에서 부목사 오래 하던 사람들이 단독 목회하면 잘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름대로 잘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상담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하고 자기 나름대로 잘하는 게 있어 그럼 가끔 그거 하잖아요 하면 그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 자신만만하죠 나는 설교를 위해서 부르십이 입었어 막 이러고 그런데 단독 목회를 해보면 종합적인 거거든요 나머지는 다른 데서 다 채워진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토양 위에서 자기가 잘하는 게 하나가 이렇게 빛을 발하는 건데 이제 백지 상태에서 하다 보면 그거 하나 잘하면 뭘 해요 나머지는 펑펑 뚫려 버리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10년이 지나도 맨날 바닥을 헤매고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큰 교회 경험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작은 거 오히려 이 팀에 들어가서 간사를 하든지 아니면 진장보다 더 낮은 아니면 조장을 하든지 팀장을 하든지 더 낮은 쪽에 들어가서 사이클을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사람 한번 맡아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거 그 사람이 열매맺는 거 작은 거 사이클을 자꾸 연습해야 돼요 아 이게 되는구나 그때 그 다음을 맡기면 되는 거죠 이런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맡겨놓으면 자기도 뭐가 뭔지 모르죠 그래서 허황되게 뛰지 말고요 작은 곳에 들어가서 한번 열매 거두는 데까지 한번 사이클을 돌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들 현장에 들어가십시오 거창하게 뛰지 말고 대만성교 가십시오 가서 한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열매 거두는 곳 한번 거둬보세요 그러면 이게 일주일 동안에 사실은 한번 인생을 살아본 거예요 이런 거에서 열매 거둔다 그러면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서 실패한다 그러면 나중에 더 큰 거 맡겨도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사이클이지만 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위치와 계속하는 거 꾸준함 성실성 시편 1편에 보면 여와의 말씀을 종일토록 묵상하는 자다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여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말씀이죠 1장 3절에 아름다운 모습이 납니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나무 어떤 나무가 중요하냐 이 얘기 아니에요 시절 떨 철이죠 철 시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위치예요 시내가에 심은 나무는 계속 공급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 거두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어느 위치에 나를 두느냐 만남이 중요하다 그랬죠 좋은 친구도 만나야 되고 좋은 스승도 만나야 되고 좋은 영적 지도자도 만나야 되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야 되고 되는 사람은 자기 위치를 제대로 선정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나를 둬요 다윗은 항상 선지자가 있었고 사울은 선지자가 없었다 그랬죠 위치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열매 거두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말씀 있는 곳 옆에 자기를 두면 무조건 성장해요 돈 얘기할까요 돈 벌려고 하면 돈이 흘러가는 곳에 옆에 있으면 무조건 돈 벌어요 돈 없는 곳에 맨날 가서 얼쩡거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죠 뭐든지 그래요 시내가가 있어요 시내가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거에 시내가를 볼 줄 아는 눈 위치거든요 위치 축구도 잘하는 사람의 느낌이 뭔지 알아요 이상하게 그 사람은 볼 가는 데 딱 서 있어요 가는 길목이라고 그러죠 거기 딱 서 있는 거 그럼 무조건 흘러나오다가 그 공 가지고 꼴도 넣고 그러는 거죠 위치입니다 위치 시내가 열매 거두는 법이 뭔지 아는 사람은 이걸 감각적으로 느껴요 왜 무조건 열매 추구해 보십시오 열매를 추구하다 보면 시내가 아니면 열매가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양떼들을 무조건 말씀 듣는 데 이끌어 간다고요 바보들은 예배드리지 말고 나가서 교제가 중요해 그리고 하늘공원 갔다가 싸움이나 하고 맨날 이런다고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시내가야 시내가 위치가 중요하다고 위치가 또 성장하기 위해서 성교로 이끌어 가고 성교 현장에서 일주일 동안에 사실 6개월 동안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에 위치 또 하나 이 비유가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좋은 땅 계속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둘 데가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뿌릴 때 이게 길가냐 이게 길가냐 가시떨기냐 돌밭이냐 가리지 말고 계속 뿌려야 된다 땅 탓하지 마십시오 계속 뿌리면 계속 뿌리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가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위치와 성실성 이게 좋은 밭입니다 우리 이번 홍대세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의 씨앗들 다 갖고 있죠 우리가 좋은 밭대여서 우리 백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종대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 양떼들도 잘 자라게 만드는 그래서 열매 풍성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를 하겠습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밭하게 해주시고 100배 거두게 해달라고 뭐라든지 100배씩 거둘 수 있도록 열매 거둘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이클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496장입니다